이건 여기 있는데 또 막 다음 거를 막 조바심내고 조바심쳐 그러면은 여기도 제대로 못 보고 여기도 제대로 못 보면서 하지마요 우리 선우는 자유롭게 막 흠뻑 잘 노는데 가끔 너무 떼를 부려 이제 다섯 살 형아기 때문에 떼 부리면 안 되는데 막 길거리에 묶고 맞어 갑자기 안 간다 그러고 안 간다 가족이 모두 힘든데 걸릴맛인 같고 애기 원숭이야 선우 애기 원숭이야? 정신 차려 이선호도 아니야 애기 원숭이야 그게 우리 김상우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거야 잘하고 있지 어 뭐하는 거야 다쳐 아니 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 야 어우 아 맛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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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! 자기야! 맛있어! 하나 먹어봐 서로 하나 먹었어 친구 응, 먹었어 친구 우리가 물놀이 하는 동안 엄마는 새로운 아이템을 확보하셨어요 저렴한 가격에 신발 2만원? 133원 얼마야? 25원 25원 그래? 30도 안 돼 더욱 짤 수 있지 더 먹지 아니 이게 태생이야 생각나지 1 1 2 1 1 2 2 2 2 3 아멘